쨔아아 어? 어? 아니 아니 뭐가 이쪽으로 다가올라 그러지 몰라 아니 아닐 거야 이쪽으로 와 너 일단 끊어봐 야 끊어 빨리 혹시 오늘 소개팅 하시기로 한 분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투성룡이에요 아 제가 너무 배우 인투성룡 닮아서 놀라셨죠 나한테 그래요 아 너 어디가세요? 아 가자 여기 여기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게요 여기 같이 가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아 진짜 사랑해요 하하하하 임수정 임수정 닮았다면서 귀여웠다면서 임수정 이름만 임수정 내가 다시는 소개팅 알아봐 야 이 개혁 니가 친구냐 야 이 개혁 임수정 갈뻔다면서 재해어주는 이 개혁 팀장님, 환불 요청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네! 걱정 마, 기분이 오고 계시니까! 제가 직장 나사에 한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요? 고객님 환불 요청이 너무 많이 좋아하세요. 일단 이쪽으로! 매출도 안 좋은데 환불이 계속 되니까 쇼핑몰이 망한지겠냐? 됐어요.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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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나이 38세의 노초녀 임혜수. 그녀는 고객의 그 어떤 컴플레인도 100% 방어할 수 있는 상담의 신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 임혜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핑크색으로 샀어요. 그런데 새빨간색이 왔어. 새빨간색이! 네, 고객님. 그런데 확인해보는 결과 전산상에는 맞는 걸로 나옵니다만 고객님. 아니, 저거 핑크색이 아니라 시빨간색이 왔다니까? 아, 고객님. 핑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 소방차 핑크, 고추장 핑크, 선지 핑크 등등등 핑크등. 내가 본 핑크색은 이 색깔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고객님. 그럼 혹시 고객님 생맹 아니십니까, 고객님? 생맹이라니! 내가 눈이 얼마나 좋은데. 아,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면 컴퓨터 해상도 차이에 따라 작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 해상도라니? 저희는 분명히 사이트의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 색상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객님.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사이트 우측 하단에 쭉 밑으로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안내문 말입니다, 고객님. 우측? 네, 우측이요, 고객님. 안 보이세요, 고객님? 고객님? 이거... 모기? 모기만한... 요거... 글자? 네, 고객님.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써놓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라는 거예요? 코딱지라뇨.